네 로켓펀치 입장 하시겠습니다. 네 어서오세요. 네 중앙에 자리하시겠습니다.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 중앙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카메라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룹입니다. 로켓펀치 왼쪽도 한번 쭉 이쪽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저희가 상패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. 상패와 꽃다발을 지참하시고 사진 촬영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른쪽 보시겠습니다. 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 여기 끝까지 얼굴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이렇게 실제로 되니깐요. 마치 만화 속 주인공 분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영향력 있는 여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 부문 1위를 차지하셨는데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수상수과 한 말씀 내줄게요. 네 일단 이렇게 또 2024년으로 또 이렇게 또 반년이 지나갔잖아요. 벌써 5월이 시작인데 5월 시작부터 로켓펀치가 너무너무 좋은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이런 멋진 상 주신 대중 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캡치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2024년도 로켓펀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로켓펀치 이렇게 올라온 더 걸그룹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된 걸그룹인데요. 다양한 장르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함께 플라고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포즈를 계속 담아보겠습니다. 정말 많고 멋있는 대중 아티스트 선배님들 많지만 저희가 연생 때부터 자주 듣고 많이 불렀던 아이유 선배님과 꼭 한번 콜라보레이션 해보고 싶은데요. 아이유 선배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쭉 많은 분들께 힘과 희망을 주시는 곡들을 많이 불러주시잖아요. 저희 로켓펀치도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다는 뜻으로 함께 꼭 콜라보레이션 해보고 싶습니다. 네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콜라보하고 싶은 아이유 선배님과 또 로켓펀치의 팬분들을 위해서 하트 포즈 한번 포토타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. 로켓펀치가 전화는 팬분들과 아이유 선배님께 드리는 하트 포즈입니다. 정면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얼굴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약간 사선으로 서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요. 시사 입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로켓펀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